안녕하세요 헌비티비 헌비십니다 오늘은 네 익스트림 파워 차량 청소기 어 불수원 거죠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봉을 하고요 개봉을 하고 차량 청소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께요 이런식으로 들어있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청소기의 본체도 있고요 외부 구속품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안에 또 스틱이 들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스틱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시장용 가방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게 4미터나 된대요 선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기본적인 요거 부터 써 볼까요 요거를 여기다 꽂아 가지고 꽂아 가지고요 선을 그러면 요거 잭을 자동차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죠 앱도 연결했구요 그러면은 이제 압이 꽤 되네요 해볼까요 이제 차량 청소를 시작해 보죠 전과 후 확실히 차이가 나죠 요기 있는 모래들도 한번 없애 볼게요 네 확실히 다 없어졌죠 아까 흰색 점들이 꽉 차있었는데 오 꽤 좋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요렇게 모래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죠 저쪽도 한번 해볼까요 지푸라기까지 막 잡히고 막 그래요 봅시다 와 꽤 꽤 되죠 청소가 압력이 웬만한 주차장에서 쓰는거보다 훨씬 더 좋아요 세밀하게 더 해보도록 합니다 세밀하게 해보도록 합니다 네 완전 깔끔해졌어요 네 완전 깔끔해졌어요 뭐 한 2 3분 정도만 청소했는데 벌써 운전석 자리가 완전 새것처럼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쌓인게 있는데도 이렇게 잘 되네요 그리고 이걸 해 봤으니까 운전석 시트 자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에 한번 해볼께요 예 말끔해 요걸 껴야 되는건가 봐요 요거 껴서 한번 해볼까요 요걸 껴면 확실히 잘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거구나 약간 쓰러지면서 여기 보이세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뭔지 대박 대박 완전 깨끗해졌어 여기까지 그럼 한비TV 였구요 네 오늘 네 오늘 어 차량용 청소기를 써봤고 청소도 한번 해봤는데요 내부 청소 어 꽤 잘 되더라구요 다들 요거 추천이구요 가격도 저렴하고 어 3만원대 거든요 꽤 괜찮네요 요거 추천합니다 요거 굉장히 전력도 세고 좋으니깐요 강추합니다 어 요렇게 청소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한비TV 였구요 다음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